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 카렌의 부모님은 레시코에 있고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거동을 하기 어려울 때에 오면 그때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 같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우리가 왜 그러냐면 뭐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그 나이가 나이가 많고 당연히 기본적인 의무지 어 그래서 부모님을 어떻게 보면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카렌이 우리 부모님과 같이 모신다고 했어 기억나 응 카렌도 우리 엄마 아빠니까 카렌한테는 시 부모님이지 흔쾌히 같이 모신다고 했을 때 응 또 고맙지 난 응 울었어요 나 울었어? 응 나 울었어? 응 나 안 울은 것 같은데 감동받았지만 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울었어? 응 정말? 응 응 언제 이런 얘기 했지? 작년에? 작년에? 응 응 근데 내가 울지나? 울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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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강원도나 어디 놀러가서 오다가 응 운전하면 보통 한 3시간, 4시간 운전해야 되니까 응 그때 심심하거나 내가 졸리니까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방금 카린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부모님 늙고 이럴 때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뭐 부모님이 늙으면 모셔야지 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나한테는 당연한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런 게 또 당연했어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지금 세대도 다른데 이전 영상에서도 뭐 카린이 아침에 일찍 나 끼워주고 뭐 준비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댓글도 달았지만 카린은 또 젊지 20대니까 근데 멕시코랑 한국이랑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랑 카린의 세대가 좀 그나마 좀 비슷해 대가족이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가족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커왔으니까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약간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마운데 시어머니 시어머니 를 모신다는 게 케어한다는 게 일단 쉽지가 않잖아 고마운데 쉽지는 않고 그걸 흔쾌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내 세대에서는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한국에서는 이제 시월드 해가지고 많이 꺼려하거든 근데 카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음 creo que otra vez es parte de como de la cultura uno y dos también porque yo crecí viendo eso ah ok realmente puede sonar como a la respuesta del video anterior pero yo crecí viendo como mis papás cuidaban a mis abuelos y también parte de la cultura mexicana es como pues es difícil o sea para ya cuando alguien envejece obviamente es difícil eh cuidarse solo si y realmente afuera no sabemos qué tipo de personas puede haber como si están calificados para cuidar a una persona o si los pueden cuidar mejor que un familiar o porque un familiar puede estar muy atento a lo que necesitan etcétera entonces eh para nosotros es como una forma de agradecer a los abuelos ah creo que sí y darles como pues ya ellos trabajaron ya ellos hicieron muchas cosas sobre todo en esas épocas que trabajaban muy duro es también como darles ya su retiro como digno o sea como pues quieren estar en paz o sea quieren estar tranquilos y qué mejor que estar en su propia casa entonces para nosotros es más como ¿para qué te vas a otro lado? ¿para qué vas a mandar a esas personas a otro lado? yo sé que tienes cosas que hacer que tienes trabajo etcétera pero es mejor tenerlos como aquí ellos nos cuidan nosotros lo pensamos así ellos nos cuidaron cuando nosotros estábamos chicos entonces también a nosotros como una forma de agradecer es también cuidarlos cuando ellos ya no puedan entonces pues es parte eso es lo que pensamos generalmente como mexicanos y aparte te digo yo crecí viendo mis papas cuidar de mis abuelos En el Rey os trató yo que pero 많이 바뀐 거 같긴 해 그래도 그 같은 가치관 나도 그때 얘기했었잖아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연세가 많으니까 부모님을 케어하고 또 카렌 부모님도 이제 그럴 때 또 케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 합리적인 거고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그때 감동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린구나 나도 기억을 못하셨는데 아무튼 그렇구나 저번 영상에서 카렌 어머니가 아침을 챙겨줬다고 했는데 카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의사세요 아침 일찍 병원 가시고 카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마 카렌이 18, 19살 될 때까지 계속 집에서 또 같이 생활하시고 챙겨주셨었고 그 얘기를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해볼게요 어... 조금 슬픈 내용이긴 한데 원래 이런 얘기를 나는 나중에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시기인 거 같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거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모로 고마워 하...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 오케이, 멕시코 문화 알겠고 카렌이 그렇게 커온 거 대가족 중심에서 자라와서 알겠어 멕시코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면은 밤받 미탈미탈시야? 아니면은 어떻게? 아니 뭐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시구와 Буд μέ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서 당부는? 그가 무슨 내용이 나라가 나는 거예요 하는dah에? 그것은 어떤 문화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은 물론 저희 도란한 문화의 의미에 들여? 그것은, 우리 뇌싱스들이 모를 자유의 의미에 대해 응? 그것은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양념과 아블맅이 아니요 그것은 우리 애마들이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들의 의미에요 그러면 저희는 우리에게는 그리기 전에 그리기 때문에 같은 경우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고 예를 들어 이 생활에서 쌀이 나이 가족이 저의 말씀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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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보통은 몸이 정리해 보기 때문에 저는 디디에 대한 것 같고 다른 친구들과 다른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물론 다른 곳에서, 올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 주연, 안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많았을 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가족들의 가족들에게는 예를 들어, 만약에 가족들은 가족들은 가족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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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가족들에게는 정말 보통은... 가족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50명이 왔어. 근데 조그만 거래. 원래 보통 한 100명 모인데 정말 대가족인 거지. 자녀들도 많고. 우리 어머니 세대도 5명, 6명 이런 분들도 많았고 카렌 그때 한 번 모임을 한 얼마 정도인 거야? 약 10-15명이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50명이였습니다. 아 50명이였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가족이였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 . . . . . . . uno de los valores más fuertes de la cultura en general es la familia entonces como que siempre tratamos de de andar en en familia ser y narcos también en familia ves hasta en eso es como todo en familia ellos lo llevan a otra parte pero culturalmente uno de los valores más fuertes que tenemos nosotros como mexicanos es la familia y también hay un tema y hay un tema en México lo que pensamos en México es que el chukú o el taco o el maquillaje o el maquillaje narcos nosotros en México en la región no se piensa ¿o? ¿mequillaje? ¿mequillaje?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재미있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멕시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끄러워요. 그 사실을 응. 그리고 고라에 담배 아 고라에 담배 아무튼 그래서 나도 멕시코 친구들한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워낙에 이제 드라마도 그렇고 그런게 많이 퍼져있으니까 마약하면은 되게 부끄러워한다 라는걸 작은 팁으로 하나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안하는게 좋은거 같고 알겠습니다. 원래 바로 끊어졌었는데 또 한번 켰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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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